근데요 연합회님 최근에 정신미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질문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질문 하나를 뭐해갖고 하냐면요. 얼마전에 창업성장 계좌에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비를 계산하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4가지 올려주셨어요. 인건비 측정해서 현금과 현물을 나뉘던데 현물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현물로 일정 적용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과 인건비 참여기간을 참여율로 조정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인력투입 인건비 증가로 신청했던 사업비 총액이 늘어나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연구장비와 재료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연구장비에 서버장비 추가해서 사업비를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라고 주간기간 간접비 소유명세 연구지원비 용도를 연구개발지원경비로 작성해 넣었는데요. 불인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연구지원비의 용도는 무엇을 넣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건비에서 현물과 현금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쓸 데 없었던 예산을 좀 더 증액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어요. 대답을 정리해 볼게요. 2017년도 8월 이후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물은 인건비로 대응해야 하므로 현금과 현물을 반반씩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고요. 협약 전에 수정사학기획서를 올리도록 협약기관에서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세목별 학기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율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간은 반드시 12개월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창업성장기술개발과제이기 때문에요. 1년에 2억 주는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참여기간은 1년이죠. 그렇죠? 12개월. 연구장비는 수정사학기획서 새로 추가할 수는 없으나 제도비는 연구장비, 재료비, 장비비, 재료, 재료비, 제작비를 합계금액 내에서 사업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대신 제작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제 재료비를 연구장비 재료비 안에서 조정해서 재료비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정사학기획 작성 단계에서 불인정 경비 금액만큼 단 항목에서 해당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금액 불인정 경비 부분을 제외해서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준 사람들이 전문의원들이죠. 이런 말을 알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교육입니다. 연합회님 그래서요. 다음주 방송에는 연합회님이 올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연합회님이 정신미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올려주면 어떨까요? 전문의원이 질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기업 대표님인 것 같아요. 자기네가 이번 창업성장 과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라서 전문의원이 직접 질문을 하지 않게 전문의원들은 직접 저희끼리 알아보고 저희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해결합니다. 한번 연합회님이 질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회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하고 그걸 소개드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 한 가지로 끝! 다음 코너는요. 짜잔! 네. 저희 큐피타컴에 새로운 제품이 올라왔어요. 네. 깔끔 야채맛 닭가슴살 소시지 꼬치라는 제품이구요. 아임닭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꼬치가 있는 제품이 있구요. 꼬치가 없는 제품이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제품을 먹고 싶어서 추천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저희 아이가 소시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빨간색 소시지 보다는 이렇게 봐서 협회 간식으로도 이걸로 대체해볼까 합니다. 협회 너무 달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은 수요일이니까요. 아 지난주에 올라갔었군요. 네. 수요일부터는 수요일날은 지금 OJT 교육을 받고 있는 BJ 카이 님의 방송이 있을 거구요. 목요일날은 역시 OJT 교육을 받고 있는 BJ 돌티 님의 방송이 있는데 BJ 카이 님과 BJ 돌티 님의 방송도 굉장히 요즘 재미있죠. 그죠? 저도 전문의원분들이 많이 돌티 님의 방송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강의가 내공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들으시면서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창업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예 아무래도 아이템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BJ 쭈니 님의 강의는 여전히 연합회 님의 사랑을 받고 있더군요. 네. 다음 소설은요. 네.